쌤이 오늘 사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내 카페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건국전쟁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승만을 미워하기 위한 뭐 그런 영화다. 나을이라는 가수, 너을 나을 나 모르는데 그 가수가 또 보고 와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뭐 찬반논쟁 되게 많았다 하길래 도대체 뭐길래 해서 쌤이 오늘 보러 갔거든요. 그거 보고 내 카페에다가 후기 올렸는데 이승만 이야기니까 그냥 나는 역사 강사잖아요.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또 우리 책에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농무연 다루는 영화인데요. 흑역사를 다루기보다 좀 잔해한 걸 다루잖아요. 영화는요. 그래서 당연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도 이승만이 돼서 흑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 업적 중에 잘한 걸 주로 다루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계 쪽에서도 그 영화 보지 마라,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막론하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지 마라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건 혹세무민하는 거거든요. 보도 안 보고 그거는 지 자유지. 네가 뭔데 내 보고 보지 마라 하냐? 영화 보는 건 자유야. 보고 난 뒤에 평가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마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유튜브에도 보니까 어떤 새끼들이 역사 강사라고 자칭 역사 교수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 영화에 대해서 찬밤 막 있던데 그 사람들은 지만 똑똑한 줄 알고 지도 이야기하면서 잘한 거 못하는데 객관 안 하고 지가 어떤 좌파면 좌파 입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이해를 더 강조하고 우파 쪽은 또 구파 쪽만 더 강조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언제나 그런 시각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했었고요. 선생님 옛날에 EBS 방송 강사, 수능 강사 할 때도 그랬거든요. 현대사 가르칠 때도 더 민감한데 그래서 상식선에서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어쨌든 건국전쟁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6.25전쟁 막아낸 걸 초점 맞춰가지고 되게 열심히 만들었더라고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우리 현대사 가서 배워요. 평가 중에서 안 좋은 거는 반민법 만드는데 반민족 행위에 있는 사람 처벌 못했거든. 이승만이 풀어줘버렸어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비판 받죠. 그 외에 농지개혁법 하는 걸 되게 잘했거든요. 우리 역사상 지주전호제가 사라져서 지주제, 소작제 사라진 게 농지개혁, 이승만이 했는 거예요. 가난한 소작놀이 땅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건 굉장히 혁신이었거든요. 그 뒤에 배워요. 128페이지예요. 남한 단독선거, 유엔 결정에 따라 5.10 총선거 시행했잖아. 당분 이래로 이게 최초였거든. 국민을, 지도자를 국민이 뽑는 거는 처음이야. 당분 이래로. 역사상 처음에는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이란 일이고. 여기에서 이제 저번에 찬성 내려가 봐. 이승만이가 주도했고 그래서 이승만이 지원국회에서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뽑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이 나오겠죠. 딱 넘겨보면 6번 제목, 이승만 정부 수립, 업적, 4개 법이 나오거든. 이 4개 법이 오늘 영화에도 나와요. 반민법 줄였어. 첫째 줄에 반민법. 반민족 행위하는 사람, 특별 조사, 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하는데 그 봐라, 결과 성공했나 실패했나 실패, 빨간색으로 이승만 정부 돼 있잖아. 그지 이승만 대통령이 방해했거든, 못하고로. 알겠냐? 이승만이 비판 받잖아. 그다음 줄에 농지기업법 발표돼 있잖아. 이거는 정말 전환 거야. 핵심이 뭐죠? 만약 유상매입, 유상분배거든. 이때 3정보 기준이라 돼 있잖아. 3정보면 9천평인데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 이후에 소수 지주가 땅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친일 지주들이. 우리 독립운동하고 소장놈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3정보 즉 9천평까지만 니 가지고 나머지를 국가에서 다 강제로 매각해야 돼. 국가에서 다 사들여. 예를 들면 니가 아파트 10채 있잖아. 100채 해주면 니 한채만 가지고 다 내놔 이거야. 국가에서 돈 주고 사들여. 지가 정권 주고. 그리고 집 없는 사람한테 강제로 뭐 국가에서 다 나눠준다니까. 공짜가 아니고. 그래서 돈 받고. 그럼 지금 돈이 없잖아요. 니가 농사 지어서 갚으라고 해서 5년 동안 매년 30% 수확물이 갚아가고 5년간 상환하면 자기 땅 대구를 해줬다고. 그 결과, 결과 봐. 뭐가 사라졌다? 지주제가 소멸되고. 소작제가 소멸되고. 소장놈 땅 다 받았잖아요. 그죠? 6.25 터지기 3개월 전에 시행했거든. 그러니까 소장놈도 니 땅을 받으니까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 놓으니까 공산당 협조한 게 아니고 맞서 싸우게 돼. 왜? 내 땅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남한공산화 저지시켰다고 돼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승만이 졸라 잘하는 거야. 세계적으로도 인증해주는 거야 이거는. 알겠냐? 세계적으로 인증받는 업적이야 이거는 농지기역은. 그 다음에 이승만이 한 장 넘겨보면 뭘 당해야죠? 6.25 전쟁? 오늘도 영화 초쯤 이거였거든. 6.25 전쟁 때 이승만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 전쟁 나자마자 뭐였는지 알아? 원래 둘째 줄에 미군 철수했잖아. 미군 철수할 때 이승만이 하지 마라 그랬거든. 부탁부탁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철수하게 되고 철수하고 딱 1년 만에 전쟁 나요. 이승만 예언대로. 그리고 전쟁 나자마자 이승만이 뭐 했겠냐? 아 제일 먼저 미국한테 영어 잘하잖아 이승만이. 미국 트러머지한테 도와달라. 부탁이다. 해서 미군이 유엔군 이름으로 참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전쟁을 바꾸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적과 통일이 됐을 거야. 이 땅은 공산국가 됐어. 이승만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거야. 유엔군 와서 막아내고 또 마지막에 휴전협증 나오잖아? 휴전협증 이승만이 찬성했냐 반대했나? 반대했다니까. 왜? 휴전 맺을 뿐인데 미국은 유엔군 가버리면 우리 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승만은 휴전 절대 못한다. 이렇게 됐거든.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하는 영화에 나와. 방공포로 석방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골차판이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기밀해제된 정보에 의하면 이승만 죽이려고 했거든. 미국이 말 안 든다고. 휴전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실패해가지고 이승만한테 기록한 소원을 말해보시오. 이래 된 거야. 이승만이가 소원을 말해야지. 두 가지. 휴전 체결되고 난 뒤에 유엔군은 가더라도 미군은 남아달라. 두 번째, 전쟁투쟁 우리 거지 됐잖아. 경제 원조해달라. 무상으로. 오케이. 사인받고 휴전협증이 체결된 거야. 그 결과 3개월 뒤에 빨간 것이 한미상포방위조약 체결. 이걸 여기 오늘날까지 위하잖아.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70년간 전쟁이 없잖아. 지금까지. 누구 덕분이야? 이승만 덕분이야. 진짜 이거는 잘한 거야. 이거는 진짜 탁월하거든. 그러고 나서 이승만이 이제 뭐였나? 그 다음부터 탁 빼지면 이승만이 이제 민주주의의 신의 내가 이승만 독자라는 게 나오거든. 독재. 마지막 기회로 쫓겨나잖아. 제목 큰 제목 2번. 4.19 혁명으로 쫓겨나잖아. 이승만 독재자 되면 이때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역사평가할 때 어떻게 됐냐면 이승만이 결국은 독재자다. 4.19 혁명의 쫓겨나잖아. 이승만이가 장기 집권하다가 3.15 부정선을 처지르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인식 때문에 이승만 하면 독재자 이게 전체를 이승만이 대해서 들이오지. 먹고 그럽니다 말이야. 하지만 역사라 하는 것은 언제나 공과가 있잖아.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공이 뭐고 과가 뭐지? 이 박정희의 과는 유신 독재야. 하지만 경제성장에 있는 공이 있다. 그럼 국민들 이거는 개인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게 더 중요하다. 아이 박정희 그래도 이 새끼 독재자야. 시발을 하면 그런 것도 하는 거야. 평가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박정희는 경제성장 해줬으니까 그래도 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것도 본인이 보게 달린 거야. 그건 전체 일관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개인마다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런데 이승만이가 사실은 아까 너희는 이승만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이승만은 바로 3.15 부정선거 독재자 이래가지고 막 그것만 이렇게 덧씌워져 있었잖아. 그런데 이승만이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6.25 전쟁을 막아낸 거야. 그래서 공산당을 막아낸 거잖아. 그래서 주한미국이 지금까지 주둔하게 만들었는 것처럼 굉장히 타고난 업적이야. 알겠어? 농지기획에서 소장도 딱 나눠주면 까지 치면 이승만이 대한 평가를 하고 너희는 어떻게 평가할래?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감독은 안타까워했는 현실이야. 이승만 하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에다가 공산당 막아낸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다 독재자를 알고 있으니까 안타까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좀 잘한 거 알겠냐? 6.25 전쟁 막아낸 농지기획하고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영화시킨 거야. 다큐멘털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도 그 이런 영화 보지 마라. 어떤 지식에는 유튜브 보니까 편향된 영화 왜 보냐. 이 시발새끼 보고 안 보고 인마 내 마음이야. 니가 뭔데 개새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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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니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냐? 니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다 생각하는 자체가 개무식한 거야. 반박해 보라고. 농지기획 잘했잖아 인마. 6.25 잘 막아냈잖아. 공산을 막아냈잖아.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30배 GDP가 30배가 높다고 작년에 비하면. 작년 생각하면 졸라있지 이승만이 공산을 막아냈는 덕분에 지금 기초가 그리 다진 거잖아. 전쟁 없고. 그런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 독재는 독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골고루 보고 하는데 내가 너무 확장하는 게 뭐냐 하면. 야 니가 뭔데? 이 영화 보지 마라 그래. 이 시발 놈이. 내가 지금 화가 졸라 마나잖아. 니가 다 평가하냐? 영화 감독하는 생각이 또 다르잖아. 근데 니가 뭔데? 내가 보고 영화 보라 보지 마라 이 지랄하냐? 시발놈 진짜 니가 지식이라서 지식은 그나면 안돼. 보라 해야지. 다 봐. 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루는 변호인 봤어. 그 다음에 서울의 봄 봤어. 다 보고 하는데 판단을 내가 하는 거야. 그건 국민의 몫이야. 각자의 몫이야. 그걸 가지고 니가 뭐 잘하는 몫이 재단하지 마라 말이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쨌든 오늘 그 영화 보면서. 그렇다고 나 이승만 잘못하면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서 공과를 봐가면서 개인의 판단에 맡겨라. 이게 올바른 거야. 근데 아예 보지 마라. 아니 시발 놈. 너무 진짜 괴무식한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보면은 역사 관련해서 정치 관련해서 특정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잖아. 자기 말 들으면 되게 옳은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숨기는 게 있다고. 예를 들면 이승만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승만 잘한 거는 말 안 한다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말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도 그냥 위험한 짓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까딱잠만 하면 여러분들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그거도. 아닙니까? 절대 그거 쏠 필요 없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봐가지고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과 상식선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지금 어떤 정책을 한다 칩시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윤석열 무조건 못한대. 무조건 잘못했대. 야 그건 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윤석열 무조건 잘한대. 이것도 잘했어. 야 그건 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다 잘하고 있어요. 세종대왕도 다 잘했나? 아니. 정조도 다 잘했냐? 아니.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도자도 역사적인 것은 공과 과가 있다면은 이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못했다. Y에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뭐 했죠? 뭐 예를 들면 WTO 이런 건 잘했다 뭐야. 하지만 D가 비옵니다. 하지만 IMF 금융구제 맞았지 않습니까? 그걸 잘못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평가하듯이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현재 윤석열 정부를 보든 문재인 정부를 보든 앞으로 등장은 뭐를 보든 간에 언제나 아 이거는 지나친 것 같다. 아 저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거는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게 뭐였다? 어느 쪽에 이런 편들지 않고 상식선에서 전환길은 여당 야당 진보 보수에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앞으로 어떤 사건의 평가할 때 판단할 때도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뭐 이런 거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뭐죠? 균형된 광각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도자들 등목에 더 필요하죠. 그것이 다음에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누굴 가르치고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균형 광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조금 흥분했죠? 네 오늘 건국전쟁 보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6.25 전쟁 그 이야기가 없고요. 마지막에 그 다음 4.19 혁명으로 있으면 쫓겨납니다. 미국으로 가서 죽고